허성 독립운동가의 생가 중 유일하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차병혁 선생의 집. 곳곳에 낡은 흔적이 역력하지만 그래도 옛 모습이 남아있는 건 이 순우 할머니가 고집스럽게 이 자리를 지켜왔기 때문일 텐데요. 시아하러분님은 어떤 분이셨어요? 애국지사지만 인격적으로 아주 좋으신 분이예요. 관대하시고 내가 표현을 다 못하지. 그분은 저기 놀고 잡수는 분이 아니오. 그저 움직이셨어. 농사일 같은 거는 안 하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집안 구석구석 치시고 뭐 이런 거 잘하셨죠. 연세가 있어 기억마저 흐릿해졌지만 그래도 이곳을 찾아주는 사람들이 마냥 고맙고 반가운 어르신입니다. 그 감은 어디서 나셨어요? 식었다는 거죠. 어디 가요? 가져가. 고마워. 이렇게 다니다가 오는 사람들은 좀 주고 그러세요? 줄 사람은 주고 그러지. 흐헤헤헤헤.